오늘은 갈라디아스 6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독일의 나치와 히틀러와 싸워서 승리한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수상직을 마감하고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축사의 연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가 올라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를 가지고 정말 저분이 어떤 말씀을 어떤 말 참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줄 것인가 얼마나 큰 도전이 될까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올라섰는데 한 1분이 지나도록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그 처칠 수상이 졸업생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딱 한마디 합니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또 한 1분 동안 또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없는 중에서도 엄청난 청중들의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역사. 그야말로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그 영웅이요. 또한 노벨 문학상의 수상작이에요. 나치 독일을 괴멸시킨 전쟁의 영웅인 그 윈스턴 처칠의 단 한마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한 1분 있다가 다시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그냥 학생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합니다. Never, never give up. 결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명예와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상식 밖에 있는 일을 제외하고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딱 4마디, 4마디. 그러자 그것을 들은 학생들과 교수들, 청중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오고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미 처칠 수상은 단상을 내려왔지만 학생들은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인생의 행적이 단 3마디에 포기하지 말라는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함축돼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팔싹동의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말한 팔푼이 8달 만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말을 잘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서도 학습 부진화로서 낙인이 찍혔어요.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중고등학교에,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국어로 인하여 세 번이나 낙제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은 이제 부모에게 말합니다. 이 처칠은 더 이상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포기하라고. 그러나 윈스턴 처칠은 그 부모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까스로 학교를 졸업한 후에 삼수를 하면서 그 왕립 육사인, 육군사관학교인 무슨 학교인가요?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그 육사에 합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처칠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러한 정치가요. 철학자요. 또한 문학가요. 전쟁의 영웅인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인가. 그는 샌드허스트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참 그야말로 영국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데 절대적으로 충성을 했다. 그래서 그의 그 헌신과 그의 노력과 그의 나라에 대한 그 충성은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 생활 속에서 퇴출 위기가 있고 사업이 잘 안되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참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하던 일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그 말씀이 늘 저의 마음속에 지금도 자리 잡고 또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금방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포기치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교육함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온정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신 그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누구나 닥치는 인생의 환란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은 그냥 열심히 하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 안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깊은 인생의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고 또 지나갈 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터널 끝이 가까이 왔는데도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야. 바로 그 직전에 조금만 참으면 끝나는 터널인데 그냥 나가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 직전에 하나님의 축복의 바로 직전에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참으로 슬픈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조건 그냥 모든 걸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포기해야 될 것은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어리성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농부 대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나무가 아닙니다.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러한 가지는 주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없다. 집중하지 못한다. 성과가 나지 않는다.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이 윈스턴 처칠이 말한 대로 명예 명예 상식 밖의 일을 제외하고서는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이 성경적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어떤 일을 그냥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내 이름을 높이는 것 나를 높이는 것은 마귀적인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바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 예수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는 사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또 상식 밖에 일어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양심에 맞는 이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난 양심 밖에 일 양심에 가책 되는 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계속 밀어붙인 다는 것은 악한 자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웅과 악한 자의 비교를 해보면 누가 영웅이고 누가 악한 자입니까? 일을 성취하는 것은 영웅도 그렇고 악한 자도 성취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웅은 사람을 사람의 방패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영웅의 삶이에요. 악한 자의 삶은 사람을 방패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바로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전쟁 영웅인 이순신 장군이 있잖아요. 윈스턴 처칠 도 있지만 이순신 장군이 윈스턴 처칠 보다 더 나는 영웅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이순신 장군은 나라와 백성들의 방패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기까지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생명을 바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임진왜란을 결국은 승기로 이끈 자가 바로 이순신 장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자처럼 마지막으로 주님 하나님의 앞에 노량해전에 나가기 전에 뱀머리에 밤사경에 뱀머리에서 기도를 올렸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시대니까 천지신명께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제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방패가 된 사람 나라의 방패가 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방패가 된 사람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시도를 닮는 그런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행동이 바로 착한 일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러면 거룬다는 그 선한 일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 보검 6장 구제로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하고 내가 너희에게 묻는 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은 생명을 구하는 것과 악한 일은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일이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향하여 그 마른 손 가진 자의 손을 내밀라고 하신 후에 그 손을 고쳐주시고 어린아이 손처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사역 치유의 사역 이것을 보고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을 행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바로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눌림과 고통과 또한 비통함과 슬픔에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또한 육신의 질병에 고침을 주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고 또한 마귀의 눌린자를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바로 착한 자여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바로 교회를 통하여 그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는 성전 미문의 안준병이를 일으킨 그 사건을 놓고 제사장들이 그를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막 질책을 하자 사도행전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하면서 바로 베드로 사도가 그 안준병이를 일으켜서 은 은 은 은 은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그가 즉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사도베드로가 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했던 그 놀라운 치유의 사역 치유의 기적 이것을 보고 착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 모심을 받으시고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했어요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눌린자를 자유케 하는 이러한 그 사역이 바로 착한 사역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지금 현대 교회가 해야 될 그러한 사역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착한 일을 하다가도 그만 낙심하고 마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내게 능력이 없나 봐 이러한 일이 그냥 뭐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 일이 잘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유명한 이태리의 조각가의 두 축익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프랑코 아마디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청춘인생학 개론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조각을 시작한 후에 많은 꿈을 꿉니다 재능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괜찮아요 충분히 자기만큼 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내가 빨리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빨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에 조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대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명 시절에 조각가나 뭐 다 마찬가지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요 학자들도 마찬가지요 이름을 날리기 전에 유명한 사람이 되기 전에 무명 시절에는 춥고 배가 고픈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겪게 20년은 겪으라 20년은 20년을 지나야 비로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우물을 파야 그야말로 우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최소한 20년은 지속적으로 해야 그 일에 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 프로 중에 달인 이런 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달인이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역경과 낙심과 좌절이 여러 차례 있는 걸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견디고 포기치 아니하고 그것을 그러한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갈 때 그들이 남들보다도 훨씬 앞서는 그러한 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인이 되는 그러한 목표 중에 하나는 프랑크 아마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건축 조각 중에 다시는 이러한 조각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늘 새로운 것, 늘 남이 해보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을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만드니까 그 사람들이 그 조각가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일약 유명한 스타 조각가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진정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확신을 할 때 포기치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그가 나의 달려간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이제는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기까지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우서 11장 24절에 기록한 자기 자신이 당하는 그 역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감안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매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살이 다 튕겨져 나오고 뼈가 드러나는 매질이에요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이나 배가 파산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동정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이러한 고난 그 외에도 이러한 일뿐만이 아니라 늘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어요 늘 고민하는 일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예요 거룩한 염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염려할 것을 염려해야 된다 모든 염려를 죽게 맡겨버려 이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한 염려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염려해야 돼요 불철주야 염려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폼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사역을 이루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합격이라고 놀라운 그 터널을 지나고 터널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포기하고 말아서 멸류관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노하우에 대해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 노하우를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느냐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파선을 당할 때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는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도착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성령의 감동을 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끝까지 견딜 수 있었는데 우리와 같은 범인은 그런 말이 없잖아요 제게 들려주는 말도 없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크든 적든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이방인의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주셨고 또 이 종에게는 이 시대의 전인치유의 그 소명을 주셔서 또한 사람의 육신을 고치고 또 영혼을 치유하는 영과 혼과 육을 넣는 치료하는 의사여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저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용한복음 7장 23전에 있는 말씀에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내 친구인 스위스의 라퍼 목사가 제가 스위스 친구 집에 가서 잠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아침에 일찍 나를 관이야 관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물론 뭐 관이야 이건 이러냐는 관 관 물론 그렇죠 부르더니 여기 좀 와봐라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어 하면서 용한복음 7장 23절 말씀을 그대로 주신 건데 그게 딱 저에게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사람의 전신을 고친 것으로 왜 너희들이 노여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베데스다 병인자의 그 영과 혼과 육 바로 홀 힐링 바로 안트로폰 휘기에서 이 사람의 전신을 고쳤다고 했는데 홀맨이라고 영어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돼 있고 헬라우 성경에도 분명히 홀론 안트로폰이에요 이 사람의 전인을 고쳤다 바로 이 전인식 사역 제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역을 그 친구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에게 주신 것이다 바로 독일어 성경이 있는데 간센 맨쉔 게하일드 홀맨이라는 얘기죠 전인치유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종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저도 그렇게 받았잖아요 또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진척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잘 모를 때는 그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계속할 때 하나님은 아주 드물게 경고의 메시지로 꿈이나 환상 중에서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과 환상이 먼저 아니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의종의 입술을 통해서 또 나를 인도해 주는 참으로 덕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신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통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차려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는 선을 행한 것에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힘은 두 번째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이겁니다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누가 보면 9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모아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거예요 포금 전파하고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나 믿지 뭘 믿어 그러나 병을 고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워 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거 얼마나 귀신 들림이라는 게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얼마 전에 한 40대 남자가 와가지고 아 원장님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밤만 되면 내가 너를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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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그냥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얼마 전에는 우리 간호사 한 명이 잠을 못 자 그냥 밤만 되면 어떤 시커먼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꽉 목울려 잠을 못 잤네 그때 너무 불쌍히 여겼어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 사람들을 보내놓고 조용히 진료실에서 그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세로 이 악한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추방하는 권세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한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러한 능력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도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손수건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이 얹으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그 바울의 몸에서 가져간 손수건을 얹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의 고침을 받아라 이러한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에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 없잖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의술이 많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정신과 의사한테 치료받으면 됐지 뭐 이러한 능력이 이제는 지금 시대에는 이러한 능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하고 그 사단의 그 마지막 단발마의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신 들린 자가 많고 얼마나 많은 병자가 많고 이렇게 초현대 의술이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고치는 난치병이 전부라 이게 만성질환자 이게 다 난치병인 거예요 당뇨, 고혈압, 모든 혈관질환 정해역과 질환, 갑상선 질환, 홀몬 질환들 자가 면역성 질환들, 암 질환 이 모든 것들이 다 난치병이에요 잠깐 증상은 완화시킬 수 있지만 잠깐 오래 살게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병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그저 그냥 약기운으로 그냥 조절은 좀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죽을 때까지 지속이 돼요 그래서 약이 하나, 둘, 셋, 넷 늘어나서 뭐 한 만큼씩 약을 먹기 시작하는 거 사람들 만약에 이 정도 의사의 말대로 현대, 뭐 중이 제 머리 못 간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에요 내 병은 내가 사람을 고치면서 의사이면서 내 병에 걸릴 때는 나도 어쩔 수가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의사의 말대로 유명한 의사에게 가서 진료도 받고 했지만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된다 내 가족이라고 하면 저는 평생 동안 약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약 개수가 말할 수 없죠 약값도 비싸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기도를 통해서 주셨다 이거야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중환자실에서 몇 번을 그러한 위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약을 다 끊고도 이제는 완전히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사에게 충성하는 종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온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에게 부르심을 받고 그 사역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를 치료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도 치유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간호사나 그 환자나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안수하며 축사를 행할 때 일시의 그 눌림에서 자육해야 되는 것 귀신이 눌린 것은 축사를 통해서만이 나가는 거예요 약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온전한 치료는 죄의 사함을 통해서 예수 크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내 자신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회개할 때에 진정한 초자연적인 치유가 임하고 바로 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실 의술로 치료한다는 것도 약이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료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교회 장료인 목사님이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때로는 축사를 통해서 영과 혼과 육이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 그이가 바로 예수의 그날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착한 일이라는 것은 뭐 특별히 모든 치우사형만 착한 일이 아니에요 또한 축사일 하는 게 착한 일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착한 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일을 하는 일이 바로 영적인 일이요 착한 일이라 이거야 다 은혜받고 은혜받았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되고 다 사역자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요 착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사역을 하고 목회자 일을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고 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일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이요 더 악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직장은 그 직장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상사에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세금 잘 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착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착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능력 받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학생도 공부 잘하게 돼요 인대하게 돼요 왜냐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요 사랑이랑 화평 온유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처칠과 같이 그야말로 미숙하여 그야말로 학습부진하여 그야말로 말더듬이여 그야말로 선생들이 포기한 그러한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셨을 때 나치 독일 히틀러를 괴멸시키고 유럽을 나치에서 구하는 전쟁 영웅이 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한 일을 행하게 포기하지 않게 하는 삶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델이 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소망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직장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대하듯이 혼신할 때 이것은 바로 주님의 보상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바론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면 생각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제후로는 나의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오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 이것이 바로 의의 멸류관이에요 주님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에 참 영혼을 구령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이 있어요 또한 선한 목자로서의 약물이를 잘 치고 참으로 약물이를 위하여 정말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약물이를 잘 인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멸류관 예비되어 있는 멸류관을 여러분 바라보고 착한 일을 행하기에 부자감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사명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실하게 확신한다면 첫째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착한 일을 이루게 하신 시작하시는 이가 그 착한 일을 마칠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제림하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세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보드 1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첫째는 깨달아요 그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주신 이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좀 써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좀 써보십시오 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내 자녀를 위해서 처칠과 같은 이순신과 같은 세종대왕과 같은 이러한 인물이 나도록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보라 이거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요 민족의 보그만을 위해서 좀 쓰임을 받자 이겁니다 나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지식을 배운 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통하여 구두수성공의 였던 윌리엄 켈리가 인도의 성교사로 얼마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을 세계를 뒤엎은 디엘 무디 그 사람은 고등학교 중학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학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인자심을 통해서 미국 전역이 죽게로 돌아오는 그야말로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대부응사가 되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자가 여러분 각자에게 나는 이러한 직업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착한 일을 행하겠다 또 이미 행하고 있는 자는 그것을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내 자신을 좀 태우자 이거야 태워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말 같지만 그릴을 좋아 그릴 태우는 걸 좋아해요 태워 여러분 웃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내 자신을 좀 태우자 이거야 남을 태우지 말고 내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거 이것이 바로 번재단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그 헌신을 태움으로 헌신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왜 내게 주셨는가 태우라고 주신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것을 능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간데 예수의 능력이 없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자는 열매를 맺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예수님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착한 일을 행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을 받는 멸류관 받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착한 일을 행하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죄악과 허물을 다 속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성량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제 저는 작은 예수로서 내 안에 예수 크리스도께서 사셨어 이제는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저도 주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착한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무익한 종을 써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태우며 번재단에 내 자신을 올려옵나니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타는 고난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는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것이 없다 이가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고 왜 낙심하고 왜 염려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주님을 바라봐라 바로 주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백성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도구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착한 일을 행하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